예 둘레길을 걷고 왔는데 이 시산제 이렇게 준비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시산제를 잘 지내요 우리 1년 안전산행을 하죠 한양총동문산악회 시산제 예 예 잘 이렇게 하도록 예 이제 시작을 해야죠 2023년 개명은 2월 25일 단기 4356년 음력 2월 6일 토요일 한양총동문산악회 시산제는 거행하겠습니다 동무님께서는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핸드폰을 좀 꺼주세요 자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여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회득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그때의 가중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의 새착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1점만 부르겠습니다 1점만 예 goujin인 관계에 맞춰서 1점만 부르겠습니다 그녀석에 맞춰서 1점만 부르겠습니다 그녀석의 가중 기회보다는 부르는 부르겠습니다 아르기니 보호하자 우리나라 한세 아르기니 보호하자 우리나라 한세 아르기니 보호하자 아르기니 보호하자 아르기니 보호하자 아르기니 보호하자 아르기니 선서 1. 사나기는 무고한 세계를 탐한다 2.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젊은 것과 초기도 없다 3. 사나기는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4. 아무런 속임도 끊임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릅니다 한양 총동원 산악회 회원 1도 바로 아르기니 보호하자 5. 110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산악회를 하실 때 이러한 엄청난 그런 사람이 엄청난 분들이 모이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옛말에 식부 중용 요추라는 말이었습니다 10명의 장정이 쇠를 녹인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 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명실공이 명실공이 훌륭한 산악회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 자리에서 우리 산악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잘 이끌어 주신 중간 선배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내일의 밝은 그런 우리의 그 산악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추운데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또 해장당님도 오늘 이 모임을 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없었던 돈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지금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한양총동문 산악회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해장당님도 한번 박수 한번 불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간에 평안이 있고 신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2023 02호 성령 이길주 23회 귀하께서는 한양총동문 산악회 제7대 해장으로 제임하시면서 해운 상호간의 침묵 도모는 물론 한양총동문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모친 양만으로 수고하신 공로가 지대함으로 그 공을 높이 기르기 위해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한양공공학교 충동문 산악회장 이용수 여동 상품은요 총관리문 분양을 하시고 강심이 끝나면 저쪽으로 출장을 받아서 땅에 세 번 남극도 다시 잔을 받아 올리신 후 초음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 변이 도모 붙잡고 저 뒤에 25여 선배님들 뭐하세요? 저 받아가 이거 해 저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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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냥 그냥 해 그냥 그냥 해 한 번 더 세 번이에요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세 번 해 자 회장님이 전을 올리셨는데 다음은 참신 다 같이 삼배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묵내로 세 번 하겠습니다 네 참신 해 주세요 자 다음은 추원 산악대장님 집행부 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산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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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술 따라주세요 저 뭐야 아 소음문이 있죠 어? 소음문 저 그냥 읽으면 되잖아 한양 청경문산학회 모든 회원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무사히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천지신명과 이 땅의 모든 사신령님께 감사드리고 또 개위년 한 해 무사히 산행을 하도록 도살펴 주시옵고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초촐한 재물을 마련하여 경기어린 이곳 호명산 줄기 산타마리아 펜션에서 신령님께 바쳐오니 신령님께서 인간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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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갑인일 한양 청동산학회 회장 이용석 감소고 도지지신 한양 청동문산학회 회원일동 합심 공수세사후 경기도 가평면 호명산 산신 유시보후 무사산행 일취월장 무사산행 일취월장 도래 신복감위 주병포과 경신촌원 상향 한양 청동문산학회 회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лив II 2 2 5 10